M3 HOT 데뷔 스페셜 에피소드 1 FLY HIGH EX1 안녕하세요, EX1입니다. 앞서 M3 HOT 데뷔 스페셜 에피소드 1에서 팬들을 향한 진심어린 메세지를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팬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 보면 그걸로 부족했나 봐요. 앞선 무대와 선 글씨로 저희의 마음을 전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소장을 부르는 EX1만의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X1의 매력탐구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X1을 향해 플래시 터틀을 준비하세요! 바로 저희 X1의 매력 포인트 ONE! 바로 글로벌 원잇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치 만렙! 여러분! X1의 매력 포인트 TWO! 어떤 컨셉도 소화해내는 컨셉계의 올 라운더 잠시 후 보여드릴 플래시 무대에서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를 분발해낼 수 있으니까 심쿵할 준비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심쿵하고 싶은데 맛보기를 먼저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아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너만이 날 완성해! 내가 날 완성해! F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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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FLASH! 여러분! 너무 짧아서 아쉽나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잠시 후 엠카에서 플래시 풀버전 무대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채널 고정! 잠깐! 저희 X1 무대를 보시기 전에 국민 요정으로 등극한 셀럽파이브의 무대와 업텐션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업텐션의 무대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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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고! 고고! 감사합니다.